세 번째 키워드는 중개사의 삭발입니다. 한국판 유딜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포함된 것을 두고 지금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대 기자회견 그리고 삭발식까지 가졌어요. 공인중개사의 분노가 일파만파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어저께는 국회 앞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하면서 거기에 삭발식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그런 진귀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시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지만 삭발까지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아주 핵의한 장면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된 첫 번째 요인은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인중개사 없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부 발표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은 상당히 깊습니다. 일단 촉발이 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홍보자료를 내면서 또 국회에 보낸 이런 자료 등에서 한국판 유딜 정책 예산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한국판 유딜 정책의 핵심 내용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산으로 집을 찾고 또 집을 내놓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제목을 공인중개사 없는이라고 붙였어요. 그 대목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못 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중무부서가 국토부거든요. 기획재정부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리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지 중개사 없는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없는데 정부의 공식 자료에 지금 중개사 없는 거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수매급 예산을 요청한 서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그것보다도 더 최근에 정부의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4대 불만을 다시 한번 그래픽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네 가지 불만 사항을 보면요. 그중에서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최근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절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감소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폐업하는 데가 늘고 생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수수료 개편인데요.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 개편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거래가 줄어들어서 중개사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중개수수료를 왜 내리느냐. 또 이런 문제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가 부동산감독원을 지금 정보시세원이라는 걸 신설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독원에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배제했다. 그 대목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을 정부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규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글거리로 나오게 됐는데요. 의사들의 분기에 이어서 또 특정 직업인들이 글으로 나오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거래 안정과 또 거래 시스템을 객관화시키는데 공인중개사가 많이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전산화가 아무리 되더라도 과연 사람의 중계나 그런 사고 위험을 막는 그런 대책 없이 전산화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한국판 유질 정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